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를 먹으려면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새우를 먹으려면 멈추라 새우를 한 잔 채우는 것 같아요 새우를 하나씩 넣어요 새우를 한 잔 채우면 좀 맵게 넣어요 새우를 큰 걸레스는 넣어서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려면 채우는 하고 이제 장걸레스 새우를 넣어주세요 새우를 넣어서 새우를 익혀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가 한잔 한잔 먹을거예요 전 너무 철먹었는데 양이 괜찮아요 부기까지 올려주면 고기 나타났는데 Strike 아삭아삭 오늘의 전입 이거 어디 감당하시겠습니까? 안녕 짠 어두꺼운 거 아니에요? 간장에서 찍힌 거 아니야? 집시도 마시지 양파 양파 고춧가루 콩나물 양파 양파 간장 간장을 먼저 썰어둡 간판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지?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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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장 에게 두번째 파 빨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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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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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도 찾아오죠 새우가 타이트였어요 덩어리로 그냥 간식 고추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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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침 고춧가루 볶아줍니다 소금 고춧가루 소금 야채와 소스 볶음도 양이 괜찮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다 맥걸리 맛있겠다 이거 흔들어도 되는건가? 나 안 흔들었네 아 차 미안해 맛있다 요새 엄마의 최애잖아 잔막걸리 오 맛있어 아 이거 페트병에 든거랑 캔이랑 맛이 좀 다르네 깔끔하지 깜짝 놀랐잖아 괜찮네 캔이랑 훨씬 맛있다 구하기 힘들어요 응 구하기 힘들어요 자유 오늘은 영절이야 너 뭐 먹어? 새송이봐 간이 쫙쫙하지 맛있다 응 매일이 많아서요 이거 김치에서 먹어봐 김치를 전에 한번 싸먹어볼까 해서 김치 비주얼이 끝내줘는데? 그니까 매워 매워? 오맥김치 우리랑 성이 똑같아 옷이에요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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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하게 맵네 이게 으음 맛있다 근데 딱 알맞게 익었네 적당히 젓갈이 통바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젓갈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잘 속이 엄청 양질이 들어있어 음 음 음 입맛이 좋구네 응 이건 새우전 으음 으음 김치하네 응 종이별로 다 먹어봐 이게 생각진 않네 으음 간이 짠데 맛있게 맵네 응 맞아 맛있게 매워 응 그렇게 막 맵진 않네 응 딱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매운 김치네 하는데 막 맵진 않네 괜히 겁났네 응 내가 이길 것 같아 오늘 내가 이길 것 같아 이 김치한테 아 물 또 싼거워 불닭병도 이렇게 야 오늘 메뉴가 근데 나 이거 다 먹어도 되는거야? 어 막걸리 한 박스다 그죠? 응 저는 밖에 또 비가 와요 응 오늘 하루 제일 비가 온다 했어요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저기다 팽이버섯 응 그래서 초코가 산책을 못 나가서 싱겁게 그죠? 음 음 음 식재미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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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필이 맵쯤 매워 매워 응 나 씹히 맵네인데 자꾸만 혼을 가네 입술이 얼얼해요 양념이 많네 막걸리가 진짜 깔끔하네 음 제가 먹어본 막걸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정도? 내 취향이야 엄마한테 딱 맞긴 하네 입맛이 엄청 깔끔해 응 전할 때 힘들었거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비둘고 응 역시 비둘둘려고 자인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배추전 나도 배추전 한 개? 응 배추전이 별게 아닌데 맛있네 진짜 별게 아닌데 맛있네 진짜 응 이거 뭐 먹어? 육전? 응 열심히 먹네 육전 맛있어? 응 응 이게 동태전? 아닌가? 그거? 버섯잔 응 새송이 응 아니요 동태전 여기 옆에 얘 동태전 그 으이씨 전 종류가 전 종류가 진짜 왕타시만큼 많다 골라먹는 의미가 있죠? 양도 양도 많고 응 아까 소시지 엄청 많은 걸 먹었는데 응 맵지? 응 맛있게 맵네 이게 새우젓인가? 응 맞나? 새우젓? 응 응 음 음 이렇게 면이 소스로 싸먹으세 변함에 막걸리가 초유주로 들어가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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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하고 또 맛이 달라 음 훨씬 맛있지 안정 부드러워 음 근데 꼬이 김치에 몸에 깔끔해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콩이가 나보다 매운 거 잘 먹을거죠 가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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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즈음을 으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왜 지령 언니 친구들 아이랑 엽떡 먹을 때 혼나 맨날 으 얘들아 아 벽떡 안 먹었을 때 후에 법적 안먹어 이래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찜 해야지 했는데 흠 흠 흠 흠 김치 관리기장 김치를 엄청 먹죠 김치 김치 잘 먹기 아 아 으음 이걸 먹을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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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점 맛있냐 그래 먹어봐야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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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점 음 이렇게 커요? 잘라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가져가면 비눈을 받을 것 같아요 응 좀 사요 6점 맛있네 응 맥주전이 맥주전이요 맥주전이요? 맥주전이요? 응 언니는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에어박스완 나도 동태전도 응 동태전도 좋아 이거 이거 음 새송이버섯 아니다 이거 맞지? 새송이야? 새송이야? 팽이요? 아니야 새송이는 꼬부꼬부라하네 아 맞네 팽이도 있네 왜 팽이? 응 식감이 좋지 팽이네 맞네 팽이 팽 팽 팽이버섯전도 있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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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응 소스 파야죠 소스 아니 근데 그래도 스팸이도 좋다 흐흐흐흐흫 아직 AI 나는 스팸에 계란후라이만 있어도 막걸리 먹어 음 소맹도 먹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응 밖에서 사먹으면 아깝지만 밥 한 게 딱이죠 아, 그럼. 뚝딱이지. 옛날에 언니 보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뚝딱이 있었는데. 그 날 갑자기 뜬 거 없이. 뚝딱이 아저씨랑. 그치? 통 아저씨, 그치? 한콩이 언니가 거기서 엄마랑 영상 보내는 거 해가지고 뚝딱이 형 먹고 그랬잖아, 그죠? 그랬어? 응. 세이 언니, 세콩이 언니. 임신했을 때인가? 응. 태어났어? 몰라. 몰라. 내가 누구 하나를 유머처럼 끌었고. 다산의 여왕이죠. 인형 하나 타기. 영상 보냈어, 그죠? 나와서 촬영했어. 아, 거기서 왔어요? 응. 그리고 뚝딱이 형은 좋지. 파자네 김치가 딱이네. 김치가? 응. 그치? 응. 이거 너무 큰데? 그래도 아쉽네. 잘라먹어, 이렇게. 응. 진짜 먹었어, 언니. 소스도 좀 많아. 응. 소스가 짜진 않아. 응. 소스가 짜진 않아. 소춧가루가 적어 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먹으려고 했어. 이거 먹어. 오우. 배추 없이는 것이잖아. 오늘도 성공적이어야죠. 응. 음. 오늘도 성공적이어야죠.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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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